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원래 3월달에 봤어야 될 교육청 모의고사 결국엔 4월달에는 여러분들 다 모여가지고 시험을 치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시험지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풀어보고 방학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어느 정도 앞으로 출제가 될지 출제 방향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래도 첫 번째 모의고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구학원의 문제는 3월 교육청은 아무래도 평가원에 비해서는 약간 난이도가 쉽게 출제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 어떤 문제들을 조금 어렵게 출제할 건지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의 우리가 이제 생각들을 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작년까지 공부했던 지구학원하고 다르게 올해는 좀 약간 킬러거로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제가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좀 킬러거로 아주 어렵게 복잡하게 작년처럼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그런 식의 문제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굳이 문제들 좀 보자면은 3번 문제에 이거는 원래 이제 지구학2에서 등온선의 분포를 가지고 소위 지각연류량이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그런 자료로 많이 사용했던 문제인데 뭐 지각연류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주변보다도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가지고 풀룸 상승류나 아니면 하강류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별의 온도하고 광도 해석하는 것들이 원래 좀 약간 현재 개정지구학원에서는 약간 킬러거로 출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식현상도 19번의 마찬가지고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조금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풀어봐야 될 문제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하나씩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세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음향 측심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저 지형을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A역하고 B역에서 관측을 시작한 기준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왕복 시간이 나왔는데 이런 왕복 시간을 표로 줬으면은 계략적으로 그냥 그리프로 바꾸면은 A역하고 B역이 이렇게 돼요. 그럼 실제로 이런 지형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향 측심 시간 나오는 걸 그냥 거꾸로 뒤집어버리면은 요게 해저 지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문제 읽어보면은 하나는 해령과 해구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A역 같은 경우에는 왕복 시간이 가장 짧은 A4 부근이 가장 수심이 얕아가지고 여기가 해저 산맥인 해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해령이면 우리 판의 경계 중에서 발산형 경계에 속하고 그럼 주로 천발 지진 활발히 일어나고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에 의한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 요 정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B역 같은 지역은 자 거기 B2에 해당하는 지역 있잖아요. B2에 해당하는 지역이 왕복 시간이 확 길어져요. 그럼 요건 거꾸로 뒤집어버리면은 수심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심은요. 그럼 여기 B2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수심이 매우 깊네. 그럼 여기가 해구가 발달하는 거지. 그럼 해구는 판의 경계 중에서 수렴형 그 중에서도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밑으로 들어가는 섭입형이고요. 그러니까 천중 신발 지진 모두 활발하고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 분출하면서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자 이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관 법치랑 기억번. A해역에는 발사하는 경계에 존재하지. 기억 잘못된 거고. 리은 번. B해역에는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B해역에 수심이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봐. 리은 번에서는. 자 B해역에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자 우리 수심 측정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자 물속에서 초음파의 속도는 1500이라고 그냥 문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왕복시간이 가장 긴 게 B2. 거기가 9.4초지. 그럼 항상 왕복시간을 절반 곱해야 돼. 그러니까 9.4의 절반이 4.7을 곱해야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게 7,050m인가? 7,050m.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수심이 7,0m보다 깊은 곳은 당연히 존재하죠. 계산만 실수 안 하면 돼요. 그럼 디귿번. 판의 경계에서 해양지각의 연령은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만여금으로 봤는데 이게 해양적 확장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해령에서 형성된 해양지각은 쭉 이동을 해서 해구 부근에서 섭입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해령에서 해구로 가면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는 점점 증가해야 돼. 이것도 결국은 A하고 B 중에 누가 해령이고 누가 해군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A가 해령, B가 해군이니까 지각의 나이는 누가 더 많겠어? B가 더 많겠지. 근데 A가 B보다 많다 그랬으니까 디귿은 잘못됐네. 그러니까 일반에 맞는 건 니은 하나밖에 없죠.